콘스탄티누스 간증. 순교와 박해의 시대를 넘어 기독교 역사가 재시작된 사건과 전투. 밀비우스, 밀비안, 다리 전투.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는 밀미안, 밀비우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절대 약세인 콘스탄티누스는 절망 속에 고민하던 중개시를 보게 된다. 막센티우스와 맞서 싸우는 콘스탄티누스 군대의 깃발과 방패에는 피, 로 히읗, 와 엑스 히읗키가 합혀진 낯설고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피와 엑스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한 첫두글자였다. 전날 콘스탄티누스가 낮에 진군을 하다가 하늘에서 햇살의 광채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에는 인 혹시노 빈스즈, 이 문장과 함께 승리하리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영화의 피엑스를 결합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콘은 그리스도 흐이스토스, 크리스토스 라는 헬라이의 첫두 알파벳을 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엑스를 헬라어로 히읗키, 피를 헬라어로 로 히읗, 로라고 부르기 때문에 키로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이콘은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 국교로 삼은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서 보고 전쟁에 나가는 깃발로 삼았다고 해서 널리 알려진 문양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가 보였는데 그 위엔 이것을 가지고 싸오라. 승리하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를 본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로 깃발을 만들었고 이를 앞세워 전투에서 승리한다. 콘스탄티누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의 황제가 되며 그는 313년 밀라노 칭령을 선포해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로써 네로 황제 이후 기독교인에게 가해졌던 잔혹한 박해는 막을 내렸다.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유와 전도의 특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전쟁이며 진학전쟁, 취업전쟁, 육아전쟁, 질병과의 전쟁까지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한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며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의 전쟁은 어떤가? 어떤 싸움을 치르고 있든지 오늘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을 의지할 때 결국 당신은 이기게 될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때문에 깃발과 방패에 이런 문장을 새기게 했고 세배나 많은 적을 무찌르고 마침내 승리하자 마침내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기독교에 대해 배우고 옹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는 312년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강력한 정적이었던 로마의 막센티우스 사이에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 이 전투에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 입성하여 황제의 지위를 굳혔고 전쟁 이듬해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공동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칭령을 발표하여 로마 제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기독교를 인정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임과 동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최초의 황제이나 그는 인종이란 죽음 직전에야 비로소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났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의 승리로 마침내 콘스탄티누스가 권력을 움켜쥐게 되고 기독교가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밀비우스 다리는 서양 중세로 가는 다리였고 기독교 세계로 가는 다리였던 셈이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는 첫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 헬레나는 낮은 신분 출신이었는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장군으로 복역하던 콘스탄티누스에게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콘스탄티누스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 헬렀나를 버리고 정제의 딸인 결혼했고 버림받았던 헬레나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궁으로 들어온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독한 과정 중에 헬레나는 아마 기독교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동방의 정제였던 갈레리우스는 기독교를 혹독하게 탄압했는데 병에 걸리면서 반성을 했는지 콘스탄티누스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관용을 보일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 셋째,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예수와 태양신과의 큰 차이를 알지 못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의해 태양으로 불렀고 태양신을 섬기는 추길의 기독교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 동시에 태양신 미트라를 섬겼고 기독교 공인 후에도 그가 발행한 화폐에는 미트라신을 조각하고 무적의 태양 나의 보호자라고 써놓았다. 그의 영향으로 미트라, 신앙의 의식이나 제도, 관습, 교리 등이 초기 기독교에 많이 수용되었다고 한다. 넷째, 내게로 분리된 제국의 사상적 통일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제국 인구의 20%까지 급성장한 기독교를 이미 무조건 탄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